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3억 8천만 원대의 피해를 봤습니다. 26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A씨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인터넷 주소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A씨의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고 8시간에 걸쳐 3억 8천 3백여만 원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빠져나갔는데요. A씨는 다음 날에야 은행 계좌에서 자기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해당 은행의 자신 명의 계좌에 지급 동결 조치도 했는데요. A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해킹으로 평생 읽은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